규제소원이다 인간 쫓아야내 예스 부린내 낳은 돈 배달 사고 당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못한다 우리 이거 먹어요 먹읍시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흉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것들도 어씨 누구야 아 X까 흠 찍는다 끄덕..." 아 아무거나 다 들떡boom같이 premium 둥까번 억상식nych 아니겠지 놈들이 지금 남이 씨를 죽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 instead 아 아무래도 이거 다들 도맡지 싶은데 눈 감아 놓을 수 있어 새끼야 눈 감아 놓겠어 놈들이 지금 남이시를 쫓기 시작했어요 가만있지 않겠어 정의가 조금 실현됐다고나 할까요?